야 천천히 다니니까 길찍기도 좋고 좋다 길을 내가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서 그런지 길이 좋아 음 수덕사가 있어서 그런가 봐 그치? 수덕사 때문에 그런가 많네 예산 사과니까 사과까지 아 사과 시켜놓고 그치? 예산 사과? 예산 사과? 예산까지 사과달라고 이랬었거든 가미를 전산하면 너 저거 볼걸 그랬네 하하하하 저런하지만 파는게 진짜잖아 이런건 직판에 사다 넘기는거 그치? 예산 사과 또있어 예산 사과 또있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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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끼는 그 아동보호는 30이고 지금 여기는 마을주민보호가 50이고 저랑 슬슬 여유있게 다녀 아 뭐하니? 우간장바하니? 여기가능가하니? 아니구나? 그냥 다니기좋은? 응 저도 연애 너무 많아 응 그치 아우, 진짜. 아유, 내가 학교에 있으면 저것들 약속이야. 아유, 중고 공고판대. 고구마 드판대. 아니야, 고구마 아니야. 대체 고구마, 고구마 판대. 고구마 판대. 중고 공고야, 참. 방판대가. 아까봐, 아줌마 그걸 놓쳤네. 맛있는 것만 생겼던데. 여기가 내폰가봐, 옛날에 왔던. 내폰. 여기 뭐야, 은봉길을? 어, 은봉길이야. 거기 양재시민들에서 거기도 있는데. 흐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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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아. 봐, 하고 또. 응. 응, 안그러면 잘 안가고 오는데. 응, 안그러면 잘 안가고 오는데. 그래도 다른거 아니고, 박카사땅이어서. 좋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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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책 찍으러 오면, 맞아. 오늘은 영화를 찍고 있다니까. 길, 제목. 아유, 이런거 재미없잖아. 괜찮아. 길이 재밌어, 길이. 아유, 좋아. 아유, 좋아. 50. 제한속도가 얼마나. 거의 다 50. 주차장단이 있잖아. 제가 짬뽕 좋아하니까. 계속 사전되고 짬뽕도 줄게. 미치겠어, 안전하게. 짬뽕, 짬뽕만 하는 집으로 들어가는거야? 응. 어디 어디 무슨 짬뽕집인데. 야, 맵잖아. 아이고. 그니까 완전히 여우와 두릉인가 그거야. 맨날 안 먹는다고, 밀가루 안 먹는데, 딱 그런거, 안전집에 가졌어. 한숨 없이, 안전집에 가서 먹었어. 그랬더니, 그건 내가 좋아하는 줄 알고 또, 자꾸, 안전집에 가서. 군소리 안하고 가면 또 좋아하는 줄 알고. 안 먹고 싶은게. 오늘은 너무 잘 안 ERIC. 우리는 안 먹고 그런거, 안 그래. 이곳에서 어디 있겠니. 내가 이리와, 나는. 이곳에서 가면, 아유, 나는 여기, 오, 오, 당나리네. 어디 새워넣고 구경하면 되겠네. 이게 새워져. 이곳에 새우도 있는 줄줄지 없네. 하ноп기나 빈자리로 이리와. 이리, 저간. 이곳에 들어가면 되겠는데. 이곳에ones으로 Communairesочек이 오신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